효자카 유봉상 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와 실용성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 한 대 준비 한 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 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가성비와 실용성으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패밀리카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BMW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535 X달러블 차량 준비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차량도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실용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승용차보다 더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 캠핑, 패밀리카로 정말 적합한 차량입니다. 거기에 금액까지 저렴해 가성비까지 좋고 옵션까지 좋아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금액대에 누려보실 수 없는 그런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눈길에 정말 강한 X드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 번 해봤고요. 거기에 전 차주분께서 차량을 정말 아끼신 만큼 소모폭류도 교환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BMW만의 장점인 임페리얼 블루 색상으로 한 번 준비 한 번 해봤고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7,9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단독적으로 준비 한 번 해봤습니다. 1,499만 원 전국 최저가 1,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OGT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535i X 드라이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5천 기록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BMW만 해서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이죠. 저녁에는 검은 색상으로 보이고 낮에는 블루로 보이는 임페리얼 블루 색상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헌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이렇게 눈썹 LED 미등 잘 적용되어 있고요. 흰색 엔젤 아이 등과 순정 HRD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이 BMW만의 트레이드마크인 키드니 그릴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워셔 옵션과 그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생활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휠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스러운 엑스드라이브 엠블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앤더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뒷앤더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옆으로 지금 리어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강 리어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상등도 LED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지금 엠블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멋스러운 엑스드라이브 엠블럼과 40D 엠블럼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에는 멋스러운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OGT 차량은 이 트렁크가 통유리로 열린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반 정도 트렁크가 열리는데 손쉽게 물건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역시 OGT 차량 잡개 정말 넓게 열리는 이렇게 통유리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OGT 그란트리스모 차량답게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이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는 운전석과 조금 다르게 타이어 트레드는 50% 동일하지만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휠기스가 존재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OGT 차량 한번 칠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금액대에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실용성과 패밀리카로 정말 적합해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내 탑승 전에 이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관리가 잘 된 만큼 연식 대비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단 한 방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실내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차량 정말 관리가 잘 된 만큼 이렇게 실내 정말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쪽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도움을 정말 많이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옵션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56,278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량 관리가 잘 된 만큼 핸들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는 테린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이셔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오디오 버튼들과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 열선 시트, 그쪽에는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호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노말 변경 버튼, 가래쪽에는 후방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과 오토홀드, 그 우측에는 순정 DIS 컨트롤러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ECM 룩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일반 선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하면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만 한다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크기가 정말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키가 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OGT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앞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이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천장 상태도 변색된 거다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썰루프 이중 유리인 만큼 좀 더 넓은 개방감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과 같이 이 차량 디젤 엔진보다 관리가 쉬운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거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OGT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535i X드라이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도 상 관리가 너무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변화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딜러인 제가 봐도 가성비가 끝판왕인 이 차량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이 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7,9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499만 원, 1,4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BMW 5시리즈 그란트리스모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문으로 연락 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보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